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언리얼 엔진의 기본 액터를 사용해서 야외의 라이팅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마모색과 비슷한 HDRI 환경을 만들 것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환경 세팅을 이해하고 활용해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환경 세팅의 첫 번째 시간으로 야외에서의 자연광을 표현해 보면서 각 액터들의 기능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새 폴더를 만들고 폴더 이름은 라이팅 샘플 맵 정도로 하고요. 폴더 안에서 우클릭을 하고 레벨을 눌러서 새로운 레벨을 만들겠습니다. 레벨 이름은 LV LV 라이팅 샘플 언더바 A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썸네일 앞에 별 모양이 있는 건 저장이 안되어 있다는 의미라서 컨트롤 S 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벨을 더블클릭해서 열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검정색 빈 레벨이 보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넣은 게 없는 빈 레벨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레벨이 왜 검정색으로 보이는지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검정색 물질은 우리가 평소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자랑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면 안에 광원이 없기 때문에 온통 검정색 그림자로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태양광이라고 할 수 있는 디렉셔널 라이트를 끌어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룸엔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무버블로 바꿔줍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를 끌어왔을 때 뭔가 장면이 밝아지기를 기대하겠지만 장면은 여전히 검정색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방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빛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떤 물건이나 물질에 부딪혔을 때 그 물질에서 반사되는 컬러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어딘가에 부딪힐 만한 것이 레벨에 없다면 계속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디렉셔널 라이트가 무언가에 부딪혀서 반사시킬 수 있도록 Sky Atmosphere라는 액터를 데려와 보겠습니다. 이제서야 화면에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Sky Atmosphere는 지구의 대기를 표현하는데요. 지구의 대기에는 여러 층의 가스나 산소, 물방울과 먼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의 태양광이 대기 안에 있는 이러한 물질들을 비추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눈에 무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산란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케터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중요한 체크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디테일 창에서 내려가 보시면 Atmosphere Sunlight가 있는데 이것이 이미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Unnear Engine 4에서는 이것을 직접 체크해 줬어야 했는데요. 아마도 Unnear Engine 5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체크되어 있어야 디렉셔널 라이트와 스카이 에트모스피어가 연결이 되어서 태양광이 대기에 산란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장면의 하반구가 까맣게 보이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이트 포그 액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에트모스피어와 하이트 포그를 같이 사용할 때 프로젝트 세팅해서 서포트 하이트 포그를 켜줘야 하는데요. 이 옵션의 의미는 태양광의 각도가 바뀔 때 스카이 에트모스피어와 하이트 컬러를 엔진에서 알아서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단 에픽 개발사의 똑똑함을 믿고 그렇게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하이트 포그의 컬러와 디렉셔널 인스케터링 컬러는 모두 검정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컨트롤 L키를 누르고 태양의 위치를 바꿔보면 자연스럽게 대기의 환경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름도 결국 대기 안에 있는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스카이 에트모스피어에서 컨트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구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현상들이 많아서 작업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따로 액터를 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름을 생성할 수 있고요. 구름의 가장 낮은 위치를 정할 수 있고 그 곳에서 얼마나 더 높아질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싱 옵션들은 구름을 그리는 거리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지금은 환경 세팅에 대한 수업이니까 구름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까지 설치를 했으면 이제 이어서 할 일은 스카이라이트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모버블로 바꾸고 리얼타임 캡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리얼타임 캡쳐를 켜주면 태양의 위치나 구름의 상태가 변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스카이라이트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닥 메쉬가 없으니까요. 이어서 바닥 메쉬를 불러오겠습니다. 엔진의 기본 도형에서 큐브를 데려오고 스케일을 조절해서 바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머트리얼을 그레이볼로 바꿔주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스타트 컨텐츠를 체크했다면 이런 기본적인 머트리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레이 볼을 더블클릭해서 머트리얼을 확인해 보면 중간톤의 그레이가 0.5가 아닌 0.18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궁금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뭔가 읽어봐도 잘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색공간이나 감마값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렌더러가 똑같은 것은 아니고 0.5를 중간값으로 하는 렌더러가 있고 언리얼 엔진을 포함해서 0.18을 중간값으로 쓰는 렌더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도 찾아봤는데요. 그래프의 상승 곡선이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0.18 정도에서 중간의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정독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0.1에 위치시키고요. 나머지 다른 액터들도 0.1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출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포스트 프로세스를 불러오겠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스를 구역별로 여러 개를 사용한다면 직접 볼륨의 사이즈를 조절하고 각각 프로세스별로 우선순위도 설정을 해줘야겠지만 지금처럼 하나의 환경으로 만들 것이라면 맨 아래쪽에 인피니티 익스텐트를 체크해서 장면 전체에 포스트 프로세스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노출을 고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메소드를 매뉴얼로 바꾸고 그것을 체크해제하고 언리얼 엔진 유튜버로 유명한 윌리엄 파우처가 이렇게 세팅해서 쓰는 것을 봤고요. 사실 저는 간단하게 오토로 하고 이렇게 밈 브라이트니스와 맥스 브라이트니스를 1로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태양을 이렇게 구름에 가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릭터 그림자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맨 아래쯤에 구름 관련 옵션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오버캐스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이렇게 해보면 캐릭터의 그림자가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구름 그림자에 대한 컨트롤은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하면 아래 옵션들이 활성화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져서 그림자에 대한 조절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일라이트에도 구름 관련 옵션들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Atmosphere and Cloud를 보시면 Cloud Ambient Occlusion을 체크하고 그리고 세부 옵션들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에서 태양을 꺼내고 다시 플레이를 하면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야외 환경에 필요한 환경 세팅을 거의 다 한 것인데요. 끝으로 몇 개의 액터를 더 불러오겠습니다. Static Mesh 필터를 선택하고요. 가장 상위 폴더에서 Color를 검색하면 Color Calibrator를 꺼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Ctrl-B를 눌러서 액터의 위치를 추적해보면 환경 세팅에 활용할 만한 Material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피어 액터도 끌어와서 크롬볼과 그레이 볼을 추가해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외 환경에 필요한 기본 라이트 세팅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너를 살짝 정리해 보자면 라이팅 관련 액터들을 모두 선택하고 Move 툴을 눌러서 새 폴더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액터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라이트 액터에 직접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이렇게 뭐 Sun으로 바꿔도 검색할 때 디렉셔널 라이트를 검색을 해도 그것이 잘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Sky Atmosphere와 Volumetric Cloud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